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때인데요. 그런데 추위를 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겨울철 집에 광이 있었죠. 이 광에 연탄이 그득 차있고 쌀똥에 쌀이 또 차있으면 뭔가 든든했는데요. 연탄도 몇 장 안 남고 쌀똥에 바닥이 보이면 부모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연탄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에너지고요. 또 쌀은 이 먹거리의 상징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산림 가정의 산림에 따라서 올겨울 민심과 서민 생활이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막바지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도 한다고 하죠. 이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들고 나온 사안마다 자국의 이익을 각자 바탕에 깐 복잡한 계산 속에서 밀고 당긴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결과는 추후에 미중 관계를 지켜보면 확인이 되겠죠. 우리도 순방 후 결산과 평가를 할 텐데 무엇보다도 살림의 보탬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철입니다. 배춧값이 다소 내려가면서 우려했던 김장대란은 없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군요. 우리 지갑도 겨울 집에 틈이 있으면 추위가 파고들듯이 지갑이 새는 곳이 없어야 할 텐데요. 국회는 예산심의 기간입니다. 장부정리 잘할지 걱정입니다. 딱 두 주 남았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미국 현지의 평가와 한국에 미칠 영향 조지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노래 들려드리는데요.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고 2부에서도 저희가 또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가장 주목받은 어제의 뉴스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에요. 자 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0년 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직이. 네 부대통령과 부주석 때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나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인자일 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명실성부하게 시 주석이 사면이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성화 결과가 꽤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원도 이기는 상황이 됐고 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첫 만남이었고 9초 악수를 하고 3시간 넘게 두 사람이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동안 3번 전화 통화하고 2번 환상 통화한 다음에 처음은 만나가지고 사인 얘기 하고 싶은 말 다 얘기한 셈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대립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하나가 대만 문제. 역시 이제 미중 입장 차가 뚜렷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국제적 번영을 위험에 빠뜨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반면에 시진빙 주석은 대만 문제 이거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중미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화 통화로 두 사람이 회담할 때 이런 7월 말에는 그때는 시 주석이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그런 얘기 있었죠. 고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전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정도 강도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제 정책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는데 시 주석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거기다가 바이오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통제 조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시장 경제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좀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복의 사용 위협에 반대한다는 두 가지 사안. 그다음에 단절된 고위급 소통 채널 재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감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마라톤 회의니까 그동안 쌓였던 사적인 만남이라면 우리가 회포를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만 문제는 예민하지만 또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이 추진하는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건 또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 작가님 이게 기자가 끌려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일단은 풀 취재단 우리도 익숙해진 말입니다마는 풀 취재단이 정상회담 취재를 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공개 발언을 하고 나서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회담장을 기자들이 빠져나가는데 미국 기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다 소란스럽게 뭔가 뒤섞일 때 손 번쩍 들고 직접 질문을 대통령한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 하나 캐치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ABC 뉴스의 백악관 출입 프로듀서인 몰리 네이글이라는 취재진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꺼낼 거냐라고 기습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소재고. 그렇죠. 신장 위구르라든가. 그렇습니다. 가장 예민한 소재고 홍콩 문제나 신장 위구르 문제나 이런 걸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발끌한 거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 네이글 pd의 백팩을 붙잡고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좀 펼쳐졌습니다. 중국 쪽의 보안요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보안요원이 당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쓰러질 것처럼 비틀비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또 백악관 직원들 두 명이 나서서 우리 기자한테 손대지 마라. 말리고. 이렇게 또 말리고 이런 양상이 좀 펼쳐져서 그만큼 안팎으로는 중국과 미국 양쪽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걸 하나 또 보여준 어떤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예민한 사안을 그냥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왔다. 결국에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같은 합의 결과가 없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양측이 해석한 대로 얘기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왜냐하면 3시간 넘게 얘기도 하고 공동된 관심사도 확인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명이 나온 건 아니어서 미중 관계를 앞으로 지켜보면 어제 마라톤 회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차차 확인될 것 같은데. 사실 워낙에 지난번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에 일적즉발 거의 자칫하면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될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훈련을 대대적으로 중국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었고요. 그런 충돌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협의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핫라인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대립이 있을 때 양측이 충돌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정상들이 직접 소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화 채널을 사실상 복원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 가운데서도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박정우 기자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전략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양측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님도 짚어주셨지만 서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대결적인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간다. 다만 예전처럼 자칫하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피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는 좀 읽힙니다. 다소간의 접점을 만들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보니까 1중 정상회담 중1정상회담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은 잡히나 안 잡히나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또 러시아하고 중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한 어조로 또 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6시. 달리 시간으로는 5시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한다고요. 네.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한중 정상회담 성사회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막판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성사 사실이 알려졌고요.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또 한중 정상회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이후에 한 3년 만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전방위 도발 속에 7차 핵실험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동남아 첫 순방진의 캄보디아 프론펜에서 공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의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공통 이해관계에서부터 정상회담은 출발을 하는 건데 박종호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고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 거기에 따라서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이 없다. 최소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한데 다만 그 이상의 합의점을 우리가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도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국판으로 직접 제시를 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 그 이외에 북핵 이외에 추가적인 이외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로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짓고 거기서 많이 생산해왔는데 최근에는 미국 쪽으로 공장을 많이 옮기는 작업. 그러면서 반도체 동맹 같은 거를 혹은 배터리 동맹 같은 거를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하고 우리가 커플링이 조금씩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뭔가를 만들어낼 고리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오늘 만나는 것이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 밤 회담 결과가 나올 때 중요한 이슈는 북핵 그리고 한중간의 경제, 경제협력 또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발표된 우리의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11일 윤 대통령하고도 악수도 하고 대화도 나눴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훈센 총리의 코로나19 양성 이후에 각국 정상들이 건강상태가 어떻게 또 체크하느냐. 그리고 오늘 G20 정상회의 이후에 단체 기념촬영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복병이 되네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녁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양성이 되면 다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확진된 쪽에 스케줄은 올 스톱 이렇게 될 텐데 코로나 어떤 감염 없이 예정된 스케줄이 사실 오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귀국이니까 잘 매듭이 지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 그런데 이제 출국하는 비행기에는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를 태우지 않겠다. 배제한 것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비행기 내에서 전용기 내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만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출발해서 발리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통해서 두 기자를 전용기 앞쪽 전용 공간으로 따로 불렀다고 해요. 대통령이 있는 공간으로. 네.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 전에 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바 있는데 이제는 특정 언론사 기자만 불러서 사적인 대화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또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더 편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내 편이 아닌 언론은 철저히 배제하고 공격하면서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특정 언론사 기자만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눈 거. 편협한 언론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어떤 해명을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걸 보던 언론을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평소 인연이 있는 기자를 만나서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취재와 무관하다는 걸 봤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친분이 있는 사적 관계가 있는 아는 기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간담회나 취재가 아니고 사적 대화다. 원래 이제 친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기자 중에 한 기자는 지금 검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남편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기자가 검사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기자의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검사하고 그 부인이 이번에 취재에 동행한. 그렇습니다. 몸의 제 기자다. 그래서 다시 또 친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적으로 지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고 사적 친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기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시중에 어떤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라는 게 대통령 전용기는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 공간이 아니고 정상 외교를 하나 공적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자단이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공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푸논펜에서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개별적으로 갖고도 우리 대통령만 기자간담회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랬었죠. 기지다, 우미호 총리나 이런 분들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기자들이 기자단이 지금 듣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풀기자도 못 들어가고 이른바 대통령실의 전속 취재를 통해서 작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자단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기회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대했던 게 사실은 푸논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동안에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듯이 기자간담회를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시간 동안에 개별 기자 두 명을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한 거기 때문에 기자단 입장에서는 아니 두 사람을 불러서 사적 대화를 할 시간은 있고 국민을 향해서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는 왜 해태를 하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기자단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적 친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꾸 대통령이 전용기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유화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언론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또 검사의 부인이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 이게 언론사마다 가족 중에 검사가 있어야 대통령과 좀 이야기 나눌 시간을 또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사적 대화보다는 공적 간담회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박 기자님 그런데 지금 사진 공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폰옴팬에서 김건희 여사. 지금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또 어떤 행보가 있었나요? 김 여사가 발리에서 청년활동가 위진 자매를 만나서 환경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일정도 기자가 동행한 그런 취지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전한 겁니다. 위진 자매는 발리에서 비밀봉지 사용금지 법안을 이끌어낸 환경운동 활동가인데요. 김 여사는 자매를 만나서 쓰레기로부터 발리를 구한 위진 자매가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한인 교민 자녀와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 학교도 방문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김 여사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리아나 여사와 만나서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와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서로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교통 어떨까요?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서울 시내에서는 정오 12시부터 집회가 시작되면서 통제 구간 생겼습니다.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코엑스 사거리를 조금 못 간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서는 정체가 다소 풀렸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작업과 돌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 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다가 신갈에서 수원까지와 안성 일대에서 각각 속도를 줄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하만 1터널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1시간째 수습을 하고 있고요. 이 여파로 산인분기점부터 하만 1터널 쪽으로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는 창원 2터널에서 북창원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는 산인분기점에서 내서분기점까지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번 소식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기자님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군요. 정 실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원래 취재진도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로비를 피해서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소환이 된 상황이고 혐의는 알려진 것처럼 2013년부터 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목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 금품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대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후로 치면 42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고 위례신도시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서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이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이게 임박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죠. 지금 김용 부원장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기소가 됐습니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다는 거고. 아마 정진상 실장도 오늘 혐의를 부인할 것 같은데. 임 작가님 결국은 검찰의 최종 종착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건 사실상 예고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좀 공개됐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를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인데요. 이전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묶어서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한지갑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서원 씨가 받은 돈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과 동인 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그 당시 특검이 썼던 건데 이번에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돈이 전달됐거나 혹은 그 비슷한 정황을 찾아내지는 못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으면 이 정치적 공동체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라는 일종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돈을 실제로 수술을 했다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게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인하려고 할 거고 아마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과의 충돌을 검찰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공소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거나 지금 수사 대상 입건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만 공소장에는 또 이제 이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소방공무원 노조가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특수본에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어제 오전에 노조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이장관에게 있는 게 법상으로도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수사를 촉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한 특수본은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이장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한 끝에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모두 공수처에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로 넘긴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고 또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공수처에 통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통보받은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첩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공수처장은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 여부를 경찰에 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법리상으로 보면 특수본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1급 공무원 누구든지 간에 그걸 할 수 있는데 1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공수처가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수본이 장관을 비롯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책임자급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분의 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종원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60일 이내에 공수처장이 답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또 시간을 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기 싫은 수사라고 하면 일단 공수처에 의뢰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충분히 계산했을 때는 이게 계속 좀 미뤄둘 수 있는 측면으로 보이는 게 또 있어요.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특수본이 처음부터 수사를 해서 전체적인 수사 맥락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 소재만 따로 떼서 공수처로 넘긴다고 하면 공수처는 수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특수본이 많은 언론 매체에서 지적하듯이 옆으로만 퍼지는 수사라고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는데 나오는 게 없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당의 쇼용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특검도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또 정치권 공방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제 기억에는 공수처가 경무관급 이상 경찰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 수뇌부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고. 그러면 윤임은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도 다 공수처를 넘겨야 됩니다. 지금 이번 결정에 따른다면 그럼 행안부 장관은 공수처를 넘기는데 경찰 수뇌부는 그냥 특수본이 수사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수본에서 이렇게 공수처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이 또 서울 용산경찰서의 정복과장을 불러서 조사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헬로윈 기간 전인 지난달 26일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용산서 정복과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정복과장이 참사 이후에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아마 2시에 소환이 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 용산서 전 정보계장이. 정보계장이니까 이 정복과장의 부하의 직원인 거죠. 네. 그런데 숨진 발견된 일이 있어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행한 첫 피의자 소환이기도 하고 특수본은 정보과장에게 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곧 불러 조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수본에서는 이 내용의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삭제가 되고 다시 사라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정보과 직원들 용산서 112 상황실 직원 용산구청 서울중합방제센터와 용산서문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소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어제는 한 온라인 매체가요.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이게 또 좀 사회적으로 찬성 반대 논란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어제 시민언론 민들레라는 매체에서 명단 155명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별도의 다른 정보가 안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름만 155명의 희생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개하는 이유로 밝힌 이유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게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여당을 비롯해서 야당 내에서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유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분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름이 공개돼서 그걸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정서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어야 했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몇몇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강조했던 거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공개를 하는 것. 이 점을 강조했었는데 어제 민들레의 조치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아우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 곤혹스러워한다라는 전언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민변 같은 단체에서도 이게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지금 sns를 보면 법조인들도 의견이 다 달라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다. 맞다. 지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이름만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보탐은 주민번호라든가. 그렇죠. 사는 지역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가.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굳이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이름만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또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사안의 폭발성이 있는 거라 정치권 내에서도 좀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언론이나 또는 행정당국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먼저 보도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뒤늦은 명단 공개. 옳으냐 그르냐. 지금 또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온라인 공간에서도 세대별로 약간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은 분양소에 갔는데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누구한테 분양을 하고 총을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개를 하느냐.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입장들은 그런 같아요. 저는 sns에 저희 자녀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바로 항의가 들어와요. 아빠 왜 내 허락 없이 사진 올려. 그렇죠. 젊은 분들의 인식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3당 오전에 국회에서 또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 평행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정조사 협의가 좀 물고가 트입니까? 네. 야3당 원내대표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간 것은 김진표 의장을 설득해서 이제 설득이 안 되면 여당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꼭 이걸 처리해야 된다. 24일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단독으로라도. 네. 야당 단독인데 3당 합동이네요. 네. 야3당 플러스 무소속 의원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181명이 이걸 요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번 주까지만 여당을 설득하겠다. 왜냐하면 다음 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처리하려면 특위 위원도 명단도 확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 그 이후에는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청취자 3226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d-2.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우리 수험생들 수능 대박하길 기대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경주 예일고등학교 제자들 잘 찍고 잘 풀고 잘 치르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경주 예일고 가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금 수험생과 그 부모님 가족 선생님들이 발에 맞이하는 기원이겠죠. 들국하에 걱정 말아요 그대. 전국의 모든 수험생에게 드리는 응원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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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을 모른 그대와 그대의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자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기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한 노래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운동경기를 볼 때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타까워서 지켜보고 있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쉽게 버리지 못하죠 이런 상황을 가르켜 말할 때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말의 기대감이란 말에서 일말은 약간일 뜻하는 명사인데요 원래는 어떤 뜻을 가진 표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말은 한일자에 바를말 또는 칠할말자를 쓰는 한자옵니다 주로 일말의라는 형태로 쓰여서 한 번 바르거나 지우는 정도란 뜻으로 얼마 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죠 보통 일말의 동정심이라든지 일말의 불안감 또는 일말의 양심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말에 나오는 한자 바를말이 사용된 다른 표현을 좀 살펴보자면 말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버림을 뜻하고 보통 주민등록이 말소되다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물을 뭉개어서 아주 없애버림을 뜻하는 표현 말살도 있지요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민족말살 정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말소와 말살은 모두 뭔가를 없애버린다는 뜻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시간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마음 같아서 무패로 그냥 쭉 이어가고 싶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수분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테니까 부상당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시면서 후회 없이 상위권에 올라가면 국민들 이렇게 우기소침이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초코 선수들도 힘내셔서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관합니다 KBS 1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개합니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콤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쌀쌀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서울 13도 대전 광주 15도 강릉 대구 16도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중부지방은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서해안과 서해 5도에는 약한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1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내리면서 조금 쌓일 수 있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고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예비 소집일이고 모레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데요 이번 주 내내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수능 한 판은 없겠습니다 다만 늦가을인 만큼 아침 기온은 영하 1돼서 9도 분포로 다소 추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시간 오늘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한중 정상은 우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국정조사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요 어제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1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최악의 충돌을 피하자는 데는 공감을 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현지에 계신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지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위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순현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결 감사합니다 현지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요 워싱턴 기준으로 지금 밤 11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지부시 미중관계재단에 계시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정식명칭은 미중관계기금회라고 그러고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중관계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저의 몸은 하버드대 페어뱅크 한국연구소에 방문할 정도로 지금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 아 보스턴에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인데요 세계의 회담이다 이렇게 주목받은 미중 정상회담이 꽤 장시간을 갖고 끝났습니다 대면 회담은 이번에 두 정상 처음이었는데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과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한국하고 온도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 쪽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다 일면 기사로 다 모든 언론자에 나갔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외로 중요한 뉴스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톱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뉴욕타임스로 빼고는 신문기사 1등은 여전히 미국 중간선거 국내 정치가 분석하는 게 1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헤르손 탈환이 2등 그리고 심지어 아마존에서 몇 천명을 해고했다 월시리저널에서 굉장히 높은 터부로 골랐고 그리고 나서 기밍 바이든 회담 순이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중과의 갈등에 문제 관리를 하러 가는 그런 회담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뚫는 회담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이 알기 때문에 언론의 기대가 좀 낮은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는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매체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네요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담 이후 양측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서로 충돌하지 말자 여기는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은 각각 달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레드라인 확인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의 유래와 중국의 관측장 입장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하고 싶었던 중국에게 있어서 과연 대만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 말을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입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미중관계의 기초 중에 기초다 그리고 미중관계의 첫 번째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아는 상식 같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진핑한테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모두 주목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려 한 3시간 10여 분 동안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3시간 넘게 양자회담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를 축소할 수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을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통역에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충분히 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런 것이 불만이다 서로 상대방과 핵심 이익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소리번 국무장관 이렇게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닛 앨런 대무장관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도 클리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것은 부총리급인데 상무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에서 중국 경제를 총관리하는 사람이 적어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번 회담이 미중 갈등 정치적인 외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떠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식 창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곡식 제공 공급망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만 문제 한반도 북한 문제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모두 짚어볼 수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표명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이 제이크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듣고 싶었다 그런 대목도 짚어준 것도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번 미중 회담은 또 이제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런데 중국은 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당연히 큰 관심사이겠죠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미국 현재 제가 관찰하는 부분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크게 그런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시아를 방문했고 아시아에서 한밀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에 북한의 도발 타이밍이 겹쳤고 그러니까 공동성행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고 기대했던 것이 들어갔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면 조금 의례적인 발표 수준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에서 제가 듣는 것은 미국 외교의 70%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회와 중국에 좀 쏠려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외교에 할당이 되고 북한도 결국은 이 30% 중에서 일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에 관심이 정신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또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위 북한 문제의 중국에 대한 아웃소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간을 조금 냉정하게 잘 읽는 것도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러한 맥락을 잘 읽어야 앞으로의 향방도 이제 갈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보자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했던 것 같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일전에 푸논팬에서 리커창 총리를 우리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리커창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렸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는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중국은 좀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한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또 한국 측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한 가지는 리커창 총리는 이번에 퇴임하는 그런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인핀의 새로운 인사들을 고정된 새로운 외교 진영의 그런 중요한 인사들의 발언을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중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가 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신냉전 구도가 굳혀지고 있다 이런 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 신냉전처럼 북중러 관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이 되고 또 반대로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삼각관계 삼각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신냉전 구도가 더욱더 굳혀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보다 북중러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회담을 좀 정리해 보면 미중 갈등이 앞으로 좀 충돌하지 않게 하겠다 해법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제 관리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 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거나 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한국은 미국과 도장을 찍은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애인관계 일촌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혈맹이라고까지 부르죠 미국과는 혈맹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중국과는 한국이 전략적 혐정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동맹이고 중국과는 파트너 관계거든요 그럼 한국은 외교에서 이름 그대로 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동반자로 그리고 미국과는 일촌관계로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되는데 한국이 조금 북한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조금 우리가 일촌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중국에게 과거 정보로 측면돼 있고 중국이 한국에서 과도한 기대 혹시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을 드는 거 아니야라는 잘못된 기대를 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미중 양쪽에서 오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과는 정치 제도가 틀리지만 중국과도 사이좋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적인 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푸논펜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주창하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좀 너무 앞서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하자면 한국이 너무 미국 편에 서는 거 아니냐 한국이 너무 미국의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우려인데 미국에서 제가 관찰한 것은 조금 결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특히 이제 한국의 전임 정부가 약간 친중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번 정부는 친미로 돌아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는 180도로 굉장히 서로 다른 정부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어떤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고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바뀌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이라고 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노스코리아 북한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한테는 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북한과 한국을 아직 좀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것이 그냥 한국 정부 중인 한국 정부가 친중이다 미중이다 미국의 항미동민이 강화됐다 이런 것은 현직 외교관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 정부가 지금 항미동민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은 말로는 미국의 동맹인데 동맹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의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바테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조를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미국 정치인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할 때도 가장 주저하다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손드는 학생의 눈이 가지 늦게 손드는 학생은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자꾸 선택을 해야 될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가끔 결기 있게 운동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중 관계가 그동안 좀 멈춰 있었다 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 동반자로서 대우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중 관계가 지금 완전히 회복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우연하게 중국을 대하라 그리고 제가 적어도 중국에서 11년을 사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할 때는 중국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상대방이 너무 굴정적으로 예의를 너무 갖추고 몸을 숙이고 나오면 그것을 예의 바르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확실하게 눌러가지고 양자관계를 주종관계로 확정시키려는 그런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만만하다 이렇게 보는군요 중국을 대할 때 너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하게 대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은 당당한 사람을 굉장히 더욱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좀 끌려다닌다거나 좀 애거라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그런 모습을 우리도 기대하고 또 중국도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한국을 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당당 오늘 저녁에 좀 그런 모습 보면 좋겠네요 자 늦은 시간인데 오늘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현 조지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인터뷰라 이게 너무 좀 내용이 중요해서 한 2, 3분 시간을 촉구했어요 최영찬 기자님 지금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기다리다 못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주제 기자들 생각이 참 궁금한 대목이 많습니다 자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취재 관련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박 기자님 해외 순방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오늘 저녁에 또 중요 회담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힙니까 네 오늘 오전에 여권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해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방 자체는 네 순방의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예상보다 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근데 특히 강조하는 게 한미 한일 이렇게 양국 간에 각각 만났을 때 분위기가 더 좋았대요 근데 그게 예전에 소위 굴욕 외교라고 국내에서 비판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데 48초밖에 못 만났다 기시다 총리도 찾아갔다 네 찾아가서 좀 굴욕 쪽으로 만났다 굴욕 외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여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 만난 거야 그렇고 특히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든 한 단계 진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내부에서 비판을 좀 받더라도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권에서 지금 판단을 하기로는 일본 국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일종의 고자세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좀 명분이 섰다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를 꺼낼 때 또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담 시간이 길어졌던 것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 반영이 된 거다 결국 이제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에는 좀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림이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확장 억제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요 더 전향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서 특히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랑 북핵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난번에 비판을 받았던 게 오히려 밑거름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미국의 주요 관리 해설 대상이 중동하고 한반도였는데 지금 러시아와 북핵이다 이렇게 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순방의 핵심적인 내용 주로 정상 외교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빼고 유독 취재 관련 논란이 많이 불거져서 말이죠 이게 매체 언론과의 관계도 또 끼어 있는데 mbc가 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를 받을 때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틀 전이었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그때 좀 직접 확인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좀 얘기들을 이제 우연치 않게 좀 실시간으로 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였고요 밤에 출발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출발 전으로는 한 40시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워낙 큰 사안이고 처음에는 보도도 안 나왔었거든요 한 장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mbc 쪽에 통보가 그 시간쯤에 갔어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쯤에 당시 mbc 기자는 짐을 싸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틀 뒤긴 한데 그 전날인 그러니까 다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에 오전에는 성남공항으로 짐을 다 보내거든요 여권도 보내요 하루 전날쯤에 다 챙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다 보내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짐을 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실무진들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정한 거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봤는데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려온 건지는 그때 감이 오지가 않았고 아마 최소 수석급 이상에서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이 아니면 좀 지시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후폭풍이 굉장히 예상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저는 오늘 좀 들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했다라는 건 100% 맞는 거고 소위 도어 스태핑 때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제안을 했느냐 대통령 본인이 제안을 한 것이냐 아니면 참모들이 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나 주장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 오늘 들어봤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기자 출신의 2명의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 이름을 듣긴 했는데 제가 좀 특정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확장된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 입장을 들은 건 아니니까 기자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의 네 언론인 출신의 2명의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거는 당연히 허락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당연히 대통령이 맞는데요 어쨌든 참모진 쪽에서 제안이 갔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결국 이제 이 사태가 mbc는 이제 배제가 됐으니까 못 탔고 민항기로 출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전용기를 우리도 안 타겠다 하고 보이콧을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다른 언론사들도 동참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좀 시점이 너무 촉박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때 이틀 전날 밤에 그때 당시에도 이미 출발하기 이틀 전 밤에도 기자회사에서 이제 드문드문 논의가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mbc에서 자기들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이걸 공유를 했어요 대통령실 기자들 방에다가 보도되기 전에 네 공유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하면서 얘기들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워낙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는 못하고 그 다음 날에 논의를 하게 된 건데 그 다음 날이 아까 말씀드렸던 짐을 다 보내는 오전에는 보내는 날이었잖아요 이미 짐은 일단 다 보내놓은 거죠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더라도 짐을 다 보내놓은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언론사들이 이 민항기를 타겠다 좀 거부하겠다 전용기 취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투표했는데 공동성명만 낼 거냐 공동성명과 아예 보이콧을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mbc를 포함해서 세계 언론사만 안 가게 전용기를 타지 않게 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kbs도 사실은 민항기를 타겠다라고 했었는데 방송사들이 아마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가는 인력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들은 공식적인 얘기는 비행기표를 못 구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장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제일 힘들었대요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짐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 박 하는데 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용 카메라도 싫고요 그런데 방송은 그게 비할 바가 아니라 2배 3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어야 되고 결국 이런 과정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가지 않았던 신문사들도 목요일 그 날에 오후에 대통령실 직원이랑 가서 성남공항에 가서 짐을 다 빼고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싸놓은 짐을 다시 빼서 이게 내 짐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동참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동참하기에는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시간과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 취재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자 여기 증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최영찬 기자님 전용기를 타보신 분이죠? 맞습니다 지금 쭉 들으셨는데 시스템 어떻습니까? 타면 일단 편합니다 편하다고 돈은 더 내요 사실 일반 민항기 때보다 비쌉니다 네 그렇고 절대 이제 다들 오해하시는데 기레기 소리 들을까 봐 다 비용 내고 갑니다 비용 내고 갑니다 세금 속내는 거 아니다 네 내고 가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시에는 광화문에 집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즘은 아마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버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들어가면 절차가 좀 간단하죠 사실은 서울공항은 워낙 작으니까요 출국 절차가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짐은 다 실려져 있고요 비행기에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그러면 안에는 일반 좌석이랑 똑같긴 한데 보통 일반 좌석에서도 어떤 항공사 보면 한 15cm 정도 더 긴 그런 좌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대부분 좌석이 그 정도 크기입니다 약간 넓다 약간 넓습니다 네 약간 넓습니다 미낭이 이코노미 석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비즈니스 석에 준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신문 잡지 언론인들 타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이게 대한항공에서 빌려온 비행기잖아요 대한항공 승무원도 있고 공군 부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요 공군 부사관 여자 부사관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민간인 승무원과 군 승무원이 함께 있군요 네 그리고 매 순방마다 전용 여권 크기만한 수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탑승객들의 신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들이 제 이름 신상 어디 회사 누구 기자인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교육이 많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면 현지에 그다음에 내리면 그 활주로 그쪽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 게이트로 안 나가고 그 버스를 바로 탑니다 활주로 해서 그런 다음에 바로 취재 현장으로 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 대통령이나 총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틈틈이 짜여져 있는 틈에 이제 시간을 굉장히 아끼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면서 실시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항기를 타고 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또 이게 입국 수속 길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죠 네 그런 걸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짐도 많고 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순방을 많이 갔다 온 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점은 못 간다 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민항기를 탄 기자들은 또 그런데 우연히도 우연히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랑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또 민항기인데 네 그래서 그 사무총장한테 인터뷰를 일부 언론사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전용기가 없나 봐요 그런 모양이에요 민항기로 출장을 다 했나 봐요 디즈니스 석이긴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MBC 배제에서 처음에 출국 때부터 순방 시작이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언론 관계에서 현지에서는 풀기자니 따니 못 들어간 정상회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당장 나온 얘기는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논란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친분이 있다는 기자 두 명만 따로 불러서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 그럼 대통령실은 이게 평소 인연으로 대화했다 이게 사적 대화다 이거 취재 이런 거 아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아마 처음이 아닐 거예요 지난번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라시로만 이전 순방 때도 이전 순방 때도 있었는데 지라시로만 돌았다가 이번에는 워낙 전용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맹감하다 보니 기사까지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일 기억을 하는 게 cbs 기자가 그런 인연이 있다 남편이 검사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서 이분도 원래는 정치부 출입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가게 됐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 성격상 사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좀 대화를 평소에 나눌 수 없으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기자들 의견도 물어보고 싶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식이 조금은 너무 사적인 공간으로만 활용이 된 건 아닌가 간담회는 없었고 그렇죠 간담회는 안 하고 기자 두 명이 너무 티나게 잠깐 앞으로 오시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들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용기는 타봤지만 이 전용기 뒷공간과 앞에는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앞에는 사실 대통령 전용이니까 침대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다양하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에어포스1이니까 또 재난다용 시스템처럼 각종 모니터들이 쫙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자들은 그런 좀 혜택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경도 하고 좀 부럽긴 합니다 전용기를 타봤지만 앞부분은 가보지 못한 최영찬 기자의 슬픈 얘기였고요 저는 안 타봤습니다 박 기자님한테 그러니까 저기 일가친척 중에 검사가 없어요 네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코노미석이랑 비즈니스석의 사이 정도 된다라고 저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좋냐 하면 그런 정도로 항상 갔다 온 기자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대화 나눴겠습니까 박 기자님 예상이 되세요 아니요 이거는 뭐 전혀 추정할 수가 없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그 상황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원래 보통 전용기 안에서 일종의 약식 간담회 같은 것들을 보통 대통령이 하잖아요 순방을 가거나 오는 길에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질문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mbc 배제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기자들이 아마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보이콧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거나 아니면 일부 언론사들은 반발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그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통령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고 다만 이제 그냥 일부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적 대화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낙 지금 언론과 대치 상태인 게 있어서 좀 취재기자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좀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물어보려고 하더라도 정식 간사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간사단을 사실 활용해서 공식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기자 이런 분들만 한 것 아닙니다 그걸 물어봤으면 이미 사적 대화가 아니죠 이미 사실은 전용기 안에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떤 개인적인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상민 장관이 중앙일보하고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거 이것도 개인적인 대화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사화가 됐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한일정상회담의 경우에 아예 순방을 따라간 취재 풀기자단의 이제 취재 자체를 막았고 저 처음 들어봤는데 전속 취재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영상과 자료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도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어쨌든 회담 끝나고 13분 동안 또 기자들하고 브리핑 질의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국의 사전협의에 따른 것이다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언론을 대하는 대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되게 아쉬운 대목인데 물론 일본 측이 원했는지 우리가 원했던 건지는 지금 확인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현장 가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그게 막 이슈나 문제라고 따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설명을 할 때 양국이 외교상 이게 합의가 된 대목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자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일본 기자도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타당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거긴 한데 그렇다고 사실 그것도 그런 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측이 그게 그렇게 서로 합의는 했지만 저 들어간 사람이 전속인지 아사히신문 기자인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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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어쨌든 끝나고 나와서 일본 총리는 좀 브리핑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사실 제가 대통령 전용기를 탔을 때가 일본 일왕 즉위식 때 간 건데 그때 이제 아베 총리는 제가 신기한 게 뭐였냐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들어있어서 잘 브리핑을 안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총리 관절 제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 아베 총리에 그런데 아베 총리는 바로바로 그 기자들 카메라 마이크 대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원래 달랐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쨌든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식으로 진일보 할 만큼 그런데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언론 프렌들리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오늘도 회동이 있다곤 하는데 어제도 평행선이었다 공전 중이다 국정조사 여지를 어느 정도 열어두긴 했던 조호영 원내대표 안 한다는 것보다는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최근 들어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장재원 의원이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반대 이런 얘기를 하고 하태경 권은희 의원은 나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네 그냥 드러나는 대로 내부에 반대가 있는데 그러나 국정조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좀 끌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되고요 초선 재선 그리고 중진 의원들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례로 만나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명분을 쌓는 그런 그림이고요 다만 좀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은 좀 유동적인 그런 입장이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선 경찰 조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또 민심을 좀 보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데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신윤그룹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푸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국정조사 반대의 입장이니까 그쪽 그림으로 좀 끌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기류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묶어서 지금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외투쟁의 시동을 건 셈인데 자 야당은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속내가 뭡니까 일단 뭐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고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특검이 관찰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이거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좀 보좌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속내를 하더라고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1년이요 어쨌든 사실상 1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한 1년 반은 남지 있네요 총선 말고도 이제 당내 경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천 과정도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어떤 식으로 하나 봤더니 이름이랑 연락처 이런 걸 기록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한다는 분들은 강성 당원들 그리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열성 지지층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좀 한번 모아두자 총선 대비의 이중플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정 보고도 이제 보내드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스킨십도 하는 거고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더라 속내를 여쭤봤더니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드네요 자 민주당은 계속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지를 계속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조금 이거 방어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그대로 갑니까 네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주 소수 의견으로 좀 어느 정도 사태가 다 정리가 되고 특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대국인 담화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좀 별도의 기자회견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거 여권 관계자별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경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소수 의견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은 유임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대응 같은 것들이 좀 강경 대응으로 좀 왜곡이 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비판이 있어요 왜곡이 되고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소위 좀 거친 표현으로는 한동훈 병 걸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병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장관이 조금 공세적으로 나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공세적이죠 그런데 그게 모 여권 관계자의 말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검언 유착 때부터 악연이 있어 왔던 의원들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서는 거지 다른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한테는 공손하게 하는데 이런 한동훈 장관의 어떤 대응이 주목도 많이 받고 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스타 장관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여권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반대쪽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지지층에서는 또 인기가 높죠 여권 내에서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너무 국회 가서 마치 한동훈 장관처럼 강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내부에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mbc 배제 이런 거 질문을 받으니까 좋게 좋게 갑시다 이런 식의 좀 그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어제 논란이 됐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한동훈 장관이 했을 때나 그런 대응이 가능한 거고 굉장히 선택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건데 모든 수석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렇게 나서는 건 맞지가 않다 먹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병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인데 좀 톡 쏘는 얘기를 이제 야당이 좀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생기고 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좋게 좋게 갑시다 여권에서 그런 거죠 또 이제 예를 들면 폼나게 이런 거 문제가 되고 또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도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요 이 웃기고 있네 메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퇴장 퇴장 됐잖아요 국민의힘 내부가 어수선했는데 김 수석이 요청해서 퇴장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 주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은혜 수석 그리고 조호영 원내대표일 텐데 두 사람 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주고는 있지는 않은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완전 당사자들은 아니고 당사자이긴 하지만 약간 옆에 있는 당사자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정은 안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리지는 않는 얘기 같고 특히나 조호영 원내대표한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초선인 이용 의원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을 했었던 이용 의원이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은혜 수석이랑 두 명 수석 왜 내 쫓았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했는데 그때 조호영 원내대표의 답변이 보도는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더 자세한 사항이 있는데 내가 언급은 안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김은혜 수석이 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김은혜 수석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좀 브리핑을 하는 과정들만 따져보면 좀 의아한 게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이례적으로 속기록 공개하고 비공개 영상도 다 공개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속기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브리핑을 이재명 부대변인이 했거든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친 상황 때문에 전날에 발인이었어요 맞아요 발인인데 그 다음날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즉 그때 좀 의아했던 게 왜 김은혜 수석이 하지 않지 김은혜 수석이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다음날에 웃기고 있네가 논란이 됐고 김은혜 수석이 또 브리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눈물 흘리는 과정이나 브리핑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너무 선택적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도 15시간 만에 브리핑 하면서 이야기한 게 또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브리핑 숫자가 줄었었어요 뭔가 꼬였다 대변인이 빨리 선임돼야죠 지금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끝으로 민주당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오늘 비공개로 검찰 소환이 됐다 비공개라고 해도 소환된 게 다 보도가 됐으니까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도부랑 주요 당직자만 분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방송에서 이제 종천원도 얘기했는데 왜 일개 당직자를 위해서 당 전체가 나선 모양새냐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느라 못 챙겼는데 1시 20분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금 검찰의 진술조작 증거를 공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용 부원장 거 공소장과 지금 압수수색영장을 비교해볼 때 보통은 공소장이 길대요 그런데 이거는 압수수색영장이 이례적으로 엄청 길다는 거예요 혐의 내용을 막 구체적으로 엄청 많이 제시를 하고 이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을 할 건데 아마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오늘 소환한 김에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는 부인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굉장히 보완을 좀 잘 지키고 검찰이 만약에 일찍 공개가 되면 검찰이 또 그에 마땅한 또 반박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격을 제시하겠다 민주당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용 정진상 이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이게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좀 민주당이 조목조목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오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9584님 불사주 기자단 응원합니다 시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네요 이 두 분이 워낙 현장을 누리면서 취재를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되죠 불사주 기자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출연료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출연료는 올려드리지 못해도 불사주 기자단 마크를 만들어서 부착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순봉 경향신문기자 최영창 세계일부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코너 들으시면서요 청취 의견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IT 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난주에 뭔가 참 이게 트위터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남일 같지가 않고 막 절반이 해고 잘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위터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존 얘기도 미국에서 미국 현지에서 아까 원래 한중 정상회담 얘기 듣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마존 해고 이슈가 한중 정상회담보다 더 우선순위 기사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라는 영화의 창업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커버그 메타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규모 인력 해고가 진행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면서 트위터가 잘랐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3700명 그러니까 절반인 50%가 감원이 됐거든요 페이스북의 모에타인 메타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는데요 전체 직원의 13%를 정리해고 단행했고 맞네요 무려 1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으니까 훨씬 더 인원이 많은 거죠 13% 해고자가 110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3700명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1100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한 건데 이게 페이스북 포함해서 메타 18년 역사상 첫 대규모 구조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 공간도 축소하고 재량 지출도 축소하고 내년 1분기까지 신규 채용 동결 등의 조치가 다 포함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핏 추산을 하면 직원이 한 10만 명 된다는 얘기네요 어마어마한데 이 해고 이후 창사 이래 최초의 대량 해고 여기에 대해서 창업주인 저커버그가 직접 사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 어떤 얘기했습니까 여기서는 약간 일론 머스크랑 달라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냥 계속 우리가 하루에 54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잘라야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이었다고 치면 또 다시 오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고 치면 저커버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어떤 식의 잘못 판단했다로 얘기하는 거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났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났던 온라인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sns의 사용량이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만큼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폭증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의 경쟁이 좀 격화된 걸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틱톡이죠 그래서 틱톡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가던 광고량들이 많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메타버스에 정말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만 94억 원을 94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줄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투자는 늘어났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과연 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악재가 겹치면서 메타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 70% 이상 폭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메타가 이런 페이스북이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그러면 중단을 할 수 있느냐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애플처럼 본인이 뭔가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시장의 장사에서 시장 상인이 아니라 시장 회장이니까 딱 집주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애플이 만들어 놓은 혹은 구글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기계 안에 입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입주하다 보니까 계속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조를 넘어서 알려면 결국 본인들이 아이폰이나 어떤 안드로이드 같은 전화기기 같은 VR 기기를 별도로 만들고 그 안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계속 잡고 가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도 이번에 참 안타깝지만 인력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이 폭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했으니까 그렇죠 유지될지 알았는데 그게 꺼지더라 사실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또 갈망 목마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보면 저는 메타라고 이름 바꿨는데 도로 페이스북으로 바꾸려나 그랬는데 그러긴 어렵다 메타버스에 올인한 거는 계속 간다 우리가 잘나간다고 생각했던 테크기업들 약자 따서 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국 현지 전화에서 정말 그랬는데 아마존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존도 거의 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고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직원이 그래도 아마존은 상당히 많아요 리테일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포함해서 16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1%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존 역사상 이것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이 그러면 줄어들 것이냐 일단 디바이스 개발 주제 그러니까 아마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나 구글처럼 본인들의 어떤 기계를 만들고 본인들의 어떤 전략을 짜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는 걸 일단은 좀 줄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리테일 소매 부분 그러니까 아마존이 최근에 온라인 본인들이 하는 거 말고 오프라인 매장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매장 부분 그리고 인사담당 부서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감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아마존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9년에 80만 명 수준이었는데 3년 동안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되고 또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경기 침세 수익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다시 줄이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얘기를 지금 김 소장님이 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코인계 워렌 버핏이라고 하산했잖아요 FTX 지금 IT 회사들이 난리네요 난리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은 결국은 코로나가 잦아들고 퍼지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럴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온라인 회사들의 방식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에 얘기하는 대로 처음에 무조건 퍼주고 거의 공짜에 가깝게 퍼주다가 그러다가 독점이 되면 그다음에 비용을 구조 얻는 이 구조가 아마존이 제일 만든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에서 일단 성장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투자가 돼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들어왔다 독점이나 과점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쉽게 하면서 열매를 따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그 구조가 돌아가기 위한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테크붐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 아니냐 이런 인터뷰가 미국의 전 재무장관 입에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테크붐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투자자들에게 눈높이를 조정해라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비교를 한 게 98년도 때 있었던 소위 닷컴버블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어떠셨나요 버블이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비슷하게 이 버블이 과도한 주가 상승이 됐다가 터무니없는 기업 가치를 상징을 했다가 결국에는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파산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좀 비슷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대치를 지금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ftx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묶어서 한 이 재무장관의 이야기가 이번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겨울 경제 위기가 걱정인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여파가 있을까도 걱정인 게 그러니까요 부동산 버블이 꺼져야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벤처 버블 IT 버블도 꺼지면 동력은 뭐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마존의 뒤를 따라가면서 성공을 노리던 플랫폼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 잔치 끝났다 이런 메시지로 지금 들리니까 국내에서 예를 들면 아마존의 유사 모델 쿠팡 그런데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쿠팡 입장에서 쿠팡의 관점으로 보면 타이밍이 참 좋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돈을 붙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를 받았었죠 또 ipo도 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가 끊기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뭔가 플랫폼이 다시 쿠팡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제 지금까지 깔아놓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워킹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14년 이후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흑자가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기술에 투자가 있을 거니까 하지만 확실히 쿠팡도 이제는 투자는 좀 더 줄이고 거기에 있는 열매를 좀 맺는 이 모델로 조금 더 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회사들이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무료 쿠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료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한동안 계속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좀 전체적으로 전망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과거에는 IT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스 이니셔티브 선발자의 유리함 그렇죠 한 번 선점하면 순위받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후발주자가 운때가 타이밍이 잘 맞으면 흑자도 내고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그 전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디즈니도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데 디즈니는 원래 디즈니랜드 오프라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진짜 많은 것을 알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렇게 적자가 나고 또 그 안에서 구조조정하는 포인트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이 디즈니 오리지널 OTT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플러스 이쪽에서 최근에 돈을 엄청나게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신규 진출한 네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오히려 지금 사용자는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적자 규모가 엄청나져버린 거죠 콘텐츠가 쌓인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무료로 사람들 많이 싸게 가입시키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터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디즈니 입장에서도 돈 버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돈 버는 쪽에 좀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디즈니랜드는 활성화되고 디즈니 플러스는 줄일 수 있다 항상 신사업 첨단 사업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IT 시장이 암울하네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준비했던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